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종목은 비비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저는 계속 코스닥 강세에 따라서 개별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비비안이라는 업체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익숙한 브랜드 브랜드입니다. 이 여성용 네이나 스타킹류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이 비비안이라는 회사 자체가 29억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증시에서는 이렇게 자사주를 처분하게 되면 기존 주가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입니다. 코로나 원래 사실 그렇게 크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번 국제 질병 이슈에 있었을 때 오히려 손실 규모로 측소하면서 실적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가장 바닥권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쪽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소고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사실 보통 의류 쪽은 중국과 매출이 좀 잘 잡히게 되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게 되는데 비비안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겠면서 국내 매출이 아니라 해외 매출까지 좀 증가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과도 역시 연관이 있는데 MLB라는 매장이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 알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비비안이라는 소고 업체가 소고 브랜드뿐만 아니라 의류 브랜드까지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 시행과 함께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단순하게 10% 구간을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00원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10% 4,6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하단으로 10%입니다. 3,7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기술적으로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고 상단에서는 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왔을 때는 지지를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인 정황권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종목 비비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공 약주로 비비안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